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김영만의 속초항 뱀머리 불깨가 몇 번이면 해당한 진달래가 이곳이 얼마인가 한 해가 하고 몇 해가 흘렀 것만 돌아온다 그냥 속에 당신을 잊었나요 바라봅니다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 속초항 뱀머리 기관에서 횡연아 꿈에 해볼까 한 장을 처럼 해봐도 그대의 얼굴을 떠올라서 이 한밤을 지냅니다 아름다운 그 약속은 당신은 이셨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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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그 약속은 당신은 이셨나요?